커뮤니티 상에서 소소하게 화제가 된 글이 있습니다. 다름 아닌 야구팬의 시선으로 본 세븐틴의 홈런 가사 분석 세븐틴의 홈런은 NC 다이너스 천재현 선수의 등장곡으로도 유명한데요. 경기 막바지인 9회 말 투아웃에 타자가 타석에 서면서 시작되는 이 노래 5명의 야구팬은 어떻게 바라봤을까요? 넣어서 말고 일단 이 화자는 홈런 타자네요. 평소처럼만 하면 돼 이런 가사를 보니까 홈런을 한두 번 쳐본 게 아니에요. 이 선수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이 역전 끝내기 홈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같고 첫 번째 문단에 보면 저희 이 팀은 홈팀이고 중간에 보니까 지금 3루의 주자가 있고 다음 타자 홈런 치면 한 전 차이로 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. 대충은 전체적인 상황은 여기 첫 문단까지고 역전 끝내기 홈런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투런 홈런을 그렇죠? 역전 투런 역전 끝내기 홈런을 기다리는 기원하는 상황 같아요. 그러니까 역전 끝내기 홈런을 치니까 도망치느라 모두 바빠 설레 잡기 왜 해요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. 전체적인 상황은 한 점 차로 지고 있는 홈팀이 역전 끝내기 투런 홈런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. 야구팬들의 흔한 말들 좋죠. 야구는 오래 이길 필요가 없다. 마지막에 이기면 된다. 마지막 5분만 노래 끝까지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없는 걸 알려서 기원하는 거예요. 아 근데 이 선수는 이미 말로 홈런을 쳤네요. 그러니까 끝자락에 보면 말로 홈런 또 홈런 이런 거 보니까 이미 이 경기에서 말로 홈런을 한 번 쳤었고 예전에 말로 홈런을 쳤던 경력이 있을 수도 있고 오늘 쳤을 수도 있어요. 그럼 이 경기는 평일에 했을까요? 주말에 했을까요? 주말이죠. 토요일일 것 같은데요. 왜냐하면 하루 종일 밤새 놀고 그 다음 일요일날 쉬고 다음 날 출근하네. 아 근데 오늘 내일 모레 저는 오늘 내일 모레를 보면 금요일 잔치를 벌이고 내일도 벌이고 금요일일 가능성이... 오늘 내일 모레를 보면 금요일부터 잔치를 벌이고 금요일 경기인 것 같습니다. 아니면 또 이럴 수도 있는 게 공휴일이 공휴일이 껴있어서 경기를... 공휴일... 화수목인데 공휴일이 껴있어서 이제 그렇게 한다. 근데 저 태양을 가리게 홈런이라는 게 9회 말에 태양이 있다는 게 그러면 경기 오후 2시 정도에 했으니까 이게 태양이 보이지 않을까 짓기도 하네요. 토요일 경기일 수도 있고 내일 또 하면 우리가 추석 연휴 이런 거 있잖아요. 일단 낮 경기긴 할 것 같아요. 태양을 가리게 홈런이라니까 추석... 추석이네 추석. 추석이네요. 추석이네요. 그럼 몇 대 몇으로 지고 있었을까요? 한 점 차이요? 한 점 차. 제 느낌 이상. 왜냐하면 3루에 주자가 있으니까 홈런을 치면 5 대 4나 1 대 0 정도? 저도 5 대 4로. 아무래도 말로 홈런 이야기가 나온 거 봐서 4점을 득점했다는 이야기가 되고 1점 차니까 아무래도 5점이 되지 않았을까. 그래서 단순 계산으로 5 대 4 정도. 아니 말로 홈런을 치고 또 역전을 당했다. 1 대 0이라고 봅니다. 타선이 안 터지니까 8 대 7도 될 수 있고 왜냐하면 말로 홈런 그런 거 그날 쳤을 가능성이 있으면 8 대 7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경기는 안 끝났고 안 끝났고 그러니까 역전 끝내기 2로 홈런을 기다리는 기대하고 소원하는 그 기원 노래가 겉보 타자 내 마음 우리 홈팬의 마음 공기부업 다음에 나나나나나 있는 거 보니까 나성범 선수 나성범 선수 종합해보면 0일 오후 2시 홈구장에서 경기가 시작되고 홈팀의 A 선수가 4점짜리 말로 홈런을 쳤지만 이내 역전 당해 결국 9회 말 투어오신 상황 동점에라도 만들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마지막 순간에 그 어떤 선수도 출두를 하지 못했는데요. 이때 홈팀 선수인 주인공이 배틀을 휘둘러 3룩 베이스까지 단번에 갈 수 있는 3루타를 쳤고 반멍전 홈런을 치는 홈런 타자가 다음 타자라서 역전을 기대하는 상황 이 바로 세븐틴의 홈런 속 이야기라는 거죠. 이 상황이 만약에 팬분들의 팀 상황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? 일단은 침착하게 봅니다.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솔직히 반신반의하고 있겠죠.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올해 역전 끝내기로 역전승이 36번이거든요. 그래서 할 수 있겠다. 지고 있어도 지고 할 만하겠다. 근데 이 상황이면 저는 솔직히 이기든 지든 이 상황만 됐었으면 그냥 만족은 했었을 것 같아요. 저희 모두 다 이 상황에 졌어도 만족은 했을 것 같아요. 한 점차까지 따라가는 거예요. 마지막까지 뭐 아예 뭐 10대0 이렇게 지는 게 아니라 비둥비둥하게 한 거니까 이런 팬들도 있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10대0으로 지면 미래 선수들도 좀 내면서 미래도 좀 내다볼 수 있잖아요. 이제 삼성이 화요일날 기아라이드 김현준 오지엘이 말로만 두 개를 쳤는데도 질 뻔했거든요. 동점까지 해서 그런 거 질 때가 제일 열 많이 받고 좋습니다. 안 질 거 지는 게 박스 분련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길 때나 질 때나 늘 화나 있다는 야구 팬들이지만 야 이긴 팀 팬도 안 기쁘고 진 팀 팬도 안 기쁘면 누가 기쁠까? 누가 기쁜 줄 알아? 야구를 안 본 사람이 기뻐 야구를 안 본 사람만이 기쁘다고 시즌 동안 선수들과 함께 144경기를 완주한 만큼 이들은 시즌이 끝나면 매일 만나는 친구와 이별하는 것 마냥 아쉬워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비시즌 동안 알차게 보낼 계획을 미리 세워놓기도 하죠. 저는 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닌데 아시안 챔피언십을 직관을 도쿄돔으로 갈까 생각 좀... 오늘부터 예매 안 해? 아 그래가지고... 오늘 16일 아 오늘부터 예매? 네 16일 아 못 가겠다. 아니... 오늘 2시부터? 오늘 2시부터? 아 할 수 있구나. 아... 이제 10월 20일이면 저희 딸아이가 태어나거든요. 아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... 그래서... 그... KT팬 또 하나 늘었나? 그렇죠. 그래서 애 태어나면 계속 애 돌보느라고 바쁠 것 같아요. 야구장도 이제 좀 많이는 못 올 것 같고 이제 올해나 작년이나 이렇게 애처럼 많이는 못 올 것 같아요. 야구장은 가족이죠. 가족 중에 이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비시즌을 보내고 새 시즌이 시작될 무렵 야구팬들은 챗바퀴 같은 일상에 다시 야구를 끼워넣습니다. 이전 시즌을 포기했던 저마다의 버킷리스트도 다시금 품기 시작하죠. 대구 삼성 라이언즈 파크에서 삼성 라이언즈가 한국 시즌 우승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이긴 하지만 저는 앞으로 100년을 더 살 거기 때문에 건강하게 오랫동안 삼성 라이언즈를 응원하는 삼성 열혈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는 우승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전국 144 경기를 선수단하고 같이 따라다니는 게 두 번째 목표고 세 번째는 뭐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한번 스카이 박스 한번 시즌권 하나 구입을 해서 지는 분이랑 같이 안 쓰는 분이랑 같이 한번 경기를 보고 있는데 제 버킷리스트입니다. 가능했으면 좋겠네요. 저는 진짜 저희가 우승을 밥 먹듯이 하는 팀이 되어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팬들도 많아질 거고 창원의 시파크에 평균 관중 만 명 넘고 이러면 제가 더 이상 이렇게 할 일도 없어질 테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자연스럽게 살아줬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할아버지, 할머니가 되어서도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응원할 것입니다. 그거는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. 강백꺼 화이팅! 제가 목표가 하나 생겼어요. 10년만 더 저 형님보다 10년만 더 다니자라는 목표가 생겨서 개인적으로 100살까지 빗자라 들고 다니고 싶습니다. 야구는 선수가 하고 고통은 팬이 받는다고 하지만 안 보면 보고 싶고 욕하면서도 보게 되는 끊을 수 없는 매력 시간 제한도 없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스포츠 그게 바로 우리 야구 팬들이 야구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